저는 광수 오빠한테 주고 싶은 물건이에요.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. 고립됐을 때 아니에요 고립됐을 때. 진짜 삶에 갇혔다고 생각하고. 저는 일단. 그건 뭐야 좋은 거다. 마이크요 마이크. 마이크요 마이크. 혼자 있을게 심심하지 않게. 노래 부르라고. 대박이네.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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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주세요 살려주세요. 약간 이렇게. 할 수 있기 때문에. 진심이 느껴진다. 괜찮다. 나 진지하게 몰입해서 생각한 거야. 종이가 필요할 것 같은 거야 펜이랑. 종이를 펜을 가져온 게 혹시 고립돼서. 죽을 수도 있잖아요. 죽을 수도 있잖아요. 오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. 공고가 있어야 하니까. 유서. 흔적을 남기라고. 유서라도 쓰고 죽어야지. 안 죽어야지. 광수 형 좋겠다 형. 나 저거 받고 싶다. 난 만족해. 지금 그 싸운 거 보면 거의 뭐 여자친구다 야. 고맙다 진짜. 이런 거 챙겨준 거라 자꾸 소문 도는 거야 둘이. 자꾸 소문 돌아 둘이. 소문이 돌아도 솔직히 말하면 다들 뭐 그냥. 아무 관심 없어.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셔. 설레지가 않아. 그래. 러브라인 그 원 투 쓰리에 전혀 맞지가 않아. 화가 난다. 원 투 쓰리에 전혀 맞지가 않아. 화가 난다. 전문 영혼.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. 아니 자기 몇 번 했다고. 왜 우리 모를. 잠시만. 다 δεν 오늘. 왜 여는 없어. 이게 CNS인이야. 알겠습니다. 안 할 거 같아. 우와 가ал.